핸드 어서오시구요 뭐야 병력이 없는데 자 저도 이제 뭐 자원이 마르기는 할텐데 아직 상대보다는 자 화가 많이 났다는거고 자 한번 가보자 그럼 바꿔서 자 저그네 토스전으로 일단 바이썬은 일단 심시티가 되게 좋지는 않다는거에요 달라질거 같아 자 저그가 좋기는 한데 빨리 나가서 심시티 좀 보자 어떻게 할지 자 심시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사실 포지정찰 한번 가볼까 일단 일단은 게이트 아 좀 뒤에 지을걸 그랬나 자 원서치는 아니고 일단 심시티는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지워볼까 자 포지정찰 한번 가겠습니다 포지정찰 상대가 뭐하는지 체크하는데 일단은 앞마당을 먹어주겠다 거저 캐논러쉬 어떻게 하더라 여기 자 캐논러쉬 한번 해줄게요 캐논러쉬 어디 감히 자 여기 그냥 막아줘버릴게 못넘기게 캐논 하나 지어줄거구요 상대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지 또 자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벌써부터 자 여기 캐논 하나 일단 지어줄거구요 야 여기 못들어오나본데 여기 어 여기 막혀있구나 몰랐네 자 뭐가 멀티머그레 어 언더캐논도 일단 가능하겠는데 이거 자 취소해줘요 취소 취소 캐논을 일단 늦게 짚고 멀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자 바로업 일단은 눌러줬구요 자 언더캐논입니다 언더 밑에서도 이제 공격 가능한 캐논 넥서스 펴주고 캐논을 좀 지어줘야겠다 이거 쌩까기만 좀 조심하자구요 어 오케이 자 일단은 밖에 해처리를 분명히 펴줬을 거예요 상대가 자 단단히 화가 났다는거고 상대는 자 어 야야 프로브 어디가냐 이거 왜 밑으로 갔어 이거 쌩까기만 안 돼요 캐논도 이제 하나 더 두개까지 안전하게 지어줄게요 바로업을 할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하고 어디다 지었는지 한번 또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마 다섯 시행 지지 않았을까 다섯 시행 자 도글링 좀 많이 찍어주는데 상대 이거 캐논 하나만 더 지어줄까 자 프로브 붙여주도록 할게요 저글링 꽤 많이 찍어주고 있어요 상대 그래도 자 여기 일단은 자 먹어줬죠 상대가 가스 파주고 자 저글링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근데 막을 수가 있냐 막아줄 수가 있냐 다시 일단은 수비해줬거든요 자 본진 들어가서 일단 뭐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레어 완성 레어 스파... 야 스파이어 빠르다 근데 스파이어 빨라 상대 저글링 일단은 조심해야겠어요 이거 캐논까지 지어줘야되고 지어줘야되고 자 공장이 까다롭게 울고 있다는 거죠 상대 이거 야 루탈이 빨라서 좀 변수긴 한데 이거 근데 루탈이 빨라가지고 루탈이 빨라가지고 일단 취소 스타게트 한번 모셔줄게요 캐논지언 로브 루업이랑 같이 여기까지 캐논을 루탈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어줘야됩니다 막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캐논 하나 캐논 3개까지 그냥 지어줘야겠다 딜런 하나 틀어주셔서 오 루탈이 야 빠르긴 해요 진짜 근데 빠르긴 하단 말이지 투스타 올려야겠다 투스타 자 자 디탈이 많아요 그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어요 절대 자 자 그것도 한번 올려줄거고 자 앞마당 쪽으로 일단은 좀 찔러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상대 여기서 캐논 하나 추가해주자 자 자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세어가 많이 모이면은 역으로 이제 루탈 아무것도 못하고 오버로드 사냥에 대한 압박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elector 시드라 야 페이크였어 페이크 일단 피탈 어느 정도는 영년에 캐논을 좀 더 지어줘야겠는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모아서 requesting 맞박을 해 줘도록 할게요 자 태양공사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질럿 하나씩 찍어주면서 상대도 많이 가난하기는 하단 말이죠 얼티를 안먹는거 보니까 이거 한번 공격적으로 오겠다는거 같은데 자 일단은 커세요 공업 완료 데이트 하나 추가해야겠는데 자 멀티 일단은 야 시드라 생각보다 꽤 많다 이거 조심히 해야겠는데 자 반응이 없냐 반응이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막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중요한건 후속이 안하여 후속이 후속이 않으니까 오보사냥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보사냥 자 이거 많이 없단 말이지 다크 한번 나왔구요 다크장 불러놨고 커세요 다크쪽으로 한번 가볼까 일단 커세요 다크 방어 눌러주구요 다크 위주로 한번 찍어줄까 합니다 가스 멀티 한번 먹어줄거고 커세요를 한번 잘 불러줄건데 자 상대 생각보다 동력을 잘 뽑아줬네 이거 질러났고 또 찍어줘야겠다 생각보다 발전 잘해놨는데 어 자 방심하면 안되겠어요 자 질러디주로 다시 가야겠다 이거 오야 여기도 먹었어 잠깐만 좀 불리한데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를수 있다는건데 자 자 오보속음 안됐고 여기 좀 노려보자고 다크 탭플러로 다크가 못 나가나 본데 근데 게잌 추가해주겠습니다 한 번만 좀 잘 썰어주자고 그러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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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울거갔냐 가야겠다 오보로드에서 일단 오나본데 오보로드에서 자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어떨까 여기로 들어가면 어떨까 내가 지금 멀티에 너무 집착했어요 멀티에 자 히드란은 받지만 이제 받다는거죠 그럼 이제 오보로드 다시 한번 잡아둬러 질러 돈빵해주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멀티 한번 먹어주듯이 하자고 질러 찍어주면서 말이죠 자 커세어 다크로 일단 이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넥피스 항상 역해지었으니까 다시 취소하고 지어줄거고 이거 해줘야겠는데 일단 드라군 사업도 한번 이뤄질 예정 이탈 찍어주던거야 이거는 뽑았던거 같은데 근데 자 자 마네혹도 한번 해줄거구요 살짝 한번 찔러보자고 살짝 살짝 한번만 찔러서 이제 압박해주면서 자 다섯체도 한번 이제 찔러볼게요 아 나 근데 로보틱스 안갔다 생각해보니까 모두 한번 가줄게요 오보로드 없죠 여기서 다크 하나 있고 히드라가 근데 좀 많아요 이거 좀 잘 막아줘야겠다 상대도 봉력 자체는 그게 많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많이 흐를리긴 해도 봉력 갖고 있는 이거는 많아요 많아요 이거로드 계속 일단은 찾아줄거구요 이런거 잘 흔들어줘야되요 상대가 많이 가난하기는 할거란 말이지 자 다시한번 들어가볼까 일단 근데 뭐 별거 없구요 자 퍼세오 활약을 아주 잘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크가 여기저기 좀 많기는 해 근데 자 이거 한번 들어올거 같은데 근데 드라군만 좀 잘 모아주구요 여기서 여기도 일단 다크가 있습니다 어우 야 10부킬 다크 여기서 잠들다 일단 아 아카운데 야 상대 히드라는 근데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 장담을 못하겠는데 싸움을 이드라는 아카 아카 그 어 아필 아카 아칵 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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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라군만 좀 잘 줄어두자구 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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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수 Tribäl 아카 아카 대수 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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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카 아카 하하 하하 자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아카 계속 계속 야 병력은 진짜 많아 상대가 꽤 많아 이거 진짜 장담 못합니다 멀티 하나 몰래 섬 먹어야 되나 섬 오오오 야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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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드랍이라 드랍 처음으로는 자 오히려 좋아요 오면은 일단 자 야 의외로 빡셌는데 드랍을 와버리네 상대가 자 일단은 옥저버 이제 딱 뜨구요 자 이렇게 또 GG가 나와버렸습니다 딱 걸렸어 일단은 커세어에 자 아니 좀 천천히 해보지 병력 많은데 한방싸움 해보지 어 왜 이렇게 급했어 쓰거 왓보룩이야 어 근데 핸드백 어 잘 지네 어 쌉치고 토스굴라 자 자 한번 다시 가볼까 자 다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야 근데 여기 심시티가 좀 그렇기는 하다 어렵긴 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할 할일 끝났으니 와야지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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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도 포즈더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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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근데 됐다 소치는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다시 한 번 가보자 일단 심지트 그냥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거 이게 최선인데 자 일단 상대 두시였어요 이거 오버로도 몰래 보고 갔네 자 아주 얄미운 거 보소 이거 안 받아 먹었나 안 먹었나 일단 체크 한 번 해볼까 오버풀인 것 같은데 이번에 오오 야 잠깐만 앞마당을 먼저 먹었어 어 어 오지않나 여기 안 되나 아 aw 어묵 아 이거 좀 살짝 손해 같기도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잡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드론을 자 일단 넥서스 짓고 따라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생각보다 이렇게 뭐하나 볼까 저글링 일단 얼마나 찍어주나 봅시다 두 마리 나왔죠 가스 파고 있어 자 일단은 버그가 좀 그렇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레어가 빠릅니다 이번에도 상대 굉장히 빨라요 야 여기는 좀 조심해야겠는데 근데 이거 왜냐면은 공중동선이 되게 가깝단 말이야 최대한 오래 살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오래 셀러 찍어주면서 일단은 죽어버렸고요 자 살짝 좀 위험하기는 한데 근데 일단 라스 올려줄거고 소비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야스 한번 올려주도록 할거고 야 근데 이러면서 히드라거나 뭐 그런거를 할수도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다 위험하긴 하다 자 눈을 여기 한번 지워줄까 와 저글링 일단은 발업됐다는거 확인이 됐구요 전혀 사실 엄청 무서워 어허 자 스태게트 느린게 이제 엄청 후달리기는 하단 말이지 안그래도 이제 공중동선이 되게 가깝단 말이야 페눈은 안지워줄 수가 없겠는데 이거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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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수비 잘해야되요 일단 페눈 하나만 지키면 되거든 사실 자 일단은 막아버렸죠 히드라 히드라 럴커다 럴커 야 본진의 캐논 일단 완성을 시켜놓자 혹시 모르니까 파크가 그래도 좀 빠르구요 왜냐면 3cm 드랍 이런거는 좀 생각은 해야되요 여기는 히드라 럴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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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드라 럴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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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좀 빡세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서 이제 뭐 드랍업이나 히드라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계속 이거 진짜 한번 올인 올 것 같은데 자 다크까지 일단 떴고 발업 해주면서 상대를 좀 수비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요 저도 이제 지상군을 좀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수비가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무섭기는 하다 근데 드랍이 허세어가 집 비우기가 좀 무섭다는 거고요 왜 드랍하게 야 이거 진짜 드랍인데 근데 정변에 취약도 한번 해줄 거고요 진짜 드랍이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월티 없거든 능력이 없어서 좀 많이 위험해요 야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빠른데 야 잠깐만 야 너무 빠르다 이거 하이템플로 껴서 또 묻어 이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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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Let's go! 일단. 운망나? 막을만 할 것 같기도 한데 막을만 하지 않나? 프로브가 근데 좀 많이 죽긴 했다 막기만 해보자 막기만 어허허 야 질 뻔했네요 자 야 드랍이 이게 가까워서 진짜 빡세다니까 알아도 알아도 좀 빡세해 어? 어허 지는 줄 알았네 로브 올리자 유탈 자 드림 찍어 죽이고 상대 이거 한 번 후 초기 해 주겠다 이거 같은데 유탈 한 번 또 뽑아주면서 일단은 해동만 잘 지워주면서 천천히 해 볼게요 야 여기 선멀티 먹은 거 아니야 상대 이거 선멀티 마일스프롬 일단은 업그레이드 한 번 해줄 예정 여기도 캐논 한 번 지어준 거고요 하이템 풀러 저격을 좀 잘 숨겨줘야겠어요 일단 드라곤 한 번 찍어주고 업그레이더도 좀 신경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멀티 먹으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상대가 상대가 각각 한 번 숨겨주면서 캐논 추가 무탈이 이제 슬슬 나온다는 거죠 상대가 무탈 힙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자 꽤 많이 찍어줬어요 꽤 마일스프롬 업그레이더로 자 공격을 일단은 잘 찍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다크아칸 최대한 숨겨주자고 피드라 드랍이랑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위험하자는 거지 다크아칸 이용해서 일단 최대한 좀 막아줄 거고요 자 그래도 자원줄 자체는 아주 부족하단 말이지 일단 자 이제 마일스프롬 업그레이드 완료가 됐고요 자 우군가 어? 이제는 무섭지 않아 나는 하하하하 자 이거는 드랍 대비용으로 좀 세워놔야겠다 자 게이트도 좀 더 찍어놓고 옥저보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좀 뚫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 해놓을게요 일단 자 아마 드랍이랑 같이 오지 않을까 상대가 자 미칸을 일단 열어놓고 이거 깨줘야겠다 일단 자 슬슬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어 어 접어 나왔두죠 일단 자 저도 이제 멀티 한번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드랍으로 묶어 같기는 한데 상대가 아까 아까 보여주지 말고 웬만한 럴커 드랍 들어가요 럴커 드랍 드랍은 좀 일단 남겨야 될 것 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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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드랍은 일단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지 동시에 잘 막아주면 됩니다 동네 상태 정령 수비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죠 오 잠깐만 반박 동면 반박아 자 톰 써주면서 시원하게 제거해줄겁니다 저는 결국에 잘 막아줄 수가 있어요 결국에 질뻔했네 자 어우 위험했어 일단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어우 야 드랍이 근데 좀 빡세긴 했다 진짜 드랍이 근데 좀 빡세긴 했다 진짜 이제 먹으면 더 비행기 좀 내가 이번로 살던 내잉 지상